야코브레프-9은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소비에트 연방 공군에 쓰여진 단발 피스톤 엔진의 전투기이다. 근본적으로 같은 무장인 엑세븐이 가벼운 버전이고, 1942년 말기에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 엑9은 동체 후방이 낮아졌고 시야각이 넓은 캐노피를 가졌다. 그것에 더 떨어지는 이전 모델보다 더 유연해지고 가벼워진 동체 프레임은 새 전투기에 적용되었다. 엑9이 파일럿은 메서슈미트 비프-109G 현과 포케블프 FW-190A3, A4형에 비교할 만한 기동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 엑9은 항상 소련 전투기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1942년부터 1948년까지 총 16,769기가 생산되었다. 엑9은 메서슈미트 미-262Z 전투기를 격추한 첫 소련 전투기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북한군이 한국전쟁 동안 사용하기도 했다. 엑9은 성공적인 엑7위 계량형이며 엑7 조종사들에게 더 나은 전투이점을 가지게 했다. 두랄루미니 더 공급됨에 따라 허용된 숫자의 파생형에 따라 기본적인 설계를 더 가볍게 할 수 있게 계량하도록 했다. 엑9위 파생형은 두 가지 날개와 다섯 가지 엔진, 여섯 가지 연료탱크와 일곱 가지 무장을 설정한다. 1943년 12월 새로운 YAK-19U위 동체 프레임에 더 강한 M107 엔진을 달 수 있게 되었다. 동체 구조와 날개는 강철과 베이클라이트로 덮였다. 뒷부분 캐노피를 늘리고 그 안에 안테나 케이블을 설치하였다. 기본 무장은 20mm 시박 128이 프로펠러 사이로 발사되고 12.7mm UBS은 178이 탑재된다. 그들은 6000m에서 동부전선의 모든 전투기들과의 최고 속도는 완벽히 최고였음을 드러냈다. 엑9은 조종하기 쉽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M-107A의 문제는 엔진 과열, 오일 누수, 상승 중 압력 상실, 강한 진동, 점화 플러그가 타버리고 엔진 수명이 잘 빠진과 M-105 엔진의 파생형 등장이 지속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YAK-19U VK-107는 1944년 4월 주문되었고 1944월 12월까지 1134기가 생산되었다. 첫 번째로 엑9이 투입된 때는 1942년 10월로 첫 번째 전투에 보인 것은 1942년 후반동안 벌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였다. 다양한 파생형과 다양한 무장으로 엑9은 대전차, 전폭기, 장거리 호위 임무를 수행했다. 저고도에서 주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엑9은 주된 적 BF-109보다 더 빠르고 민첩했지만 무장에서는 뒤찾았다. 후속으로 나온 계량형들은 비행 성능과 무장에 있어서 조종사들이 공중전에서 성과를 잘 내도록 뛰어난 조종 특성으로 방해를 하지 않았다. 소련 조종사들은 엑9의 비행 성능에 대해선 메서슈미트 BF-109G형과 포케블프 FW-190A3, A4형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스모렌스크 전투 이후 1943년 후반기에 자유프랑스로 유명한 노르망디 네먼 부대는 비행대대가 되고 엑9를 지급하였다. 1944년 6월 발바로사 작전에서 프랑스인의 엑9들은 보리소부 지역에서 첫 승리를 성취했지만 첫 손실이 막대했다. 1944년 6월 15일 그 일행은 리투아니아의 미카운타니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동안 독일군을 400km만큼 압박하여 후퇴하게 했다. 그 프랑스 파일럿은 탈출하기를 거부했고 동시에 낙하산이 없는 그의 소련기술자 비에조러브를 포기했다. 대세인즈는 대신에 비상착륙을 시도했으나 두 명 모두 충돌로 인해 사망하였다. YAK-19U가 첫 부대로 사용된 것은 1944년 10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63 AIP 조종사들은 2번 혹은 3번이 비행동한 엔진을 전투모드로 가동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 YAK-19U는 소련에게 제공권 장악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독일군은 안테나 마스트가 없는 야크들을 피했다. 성과가 높은 엑라인 조종사 중 한 명은 처음으로 중위에이 아이 비보르노프가 있었다. 타입 T로 나는 동안 그는 19번이 승리와 추가로 구기를 공유했다. 그는 1945년 6월 금별에 소련 메달을 수여받았다. 전쟁 말기에 1945년 5월 22일에 812 IAP 부대의 L-I 시부코는 메서슈미트 미 262Z 전투기와 교전 끝에 승리를 거뒀지만 얼마 안 돼서 에이스 프란츠 샤리 탑승한 다른 M-26이 기에 의해 사살되었다. 1949년 동안 소비에트 연방은 좀 남은 YAK-9P를 주변의 의성 국가들인 소비에트 블록들에게 서독을 봉쇄하기 위해 공군을 재정비하라고 공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과 연합군 공군이 장착한 폐쇄 왕복 윤활 시스템과는 달리 M-9에게 시동을 걸 때 조종석에 설치된 오일 펌프를 25번 정도로 클리모프 V-12 엔진에 공급하는 것이 손으로 크랭크를 돌리는데 필요한데 공군 작전 매뉴얼 중 한 부분은 러시아어를 다른 언어로 해석하는 것을 빠뜨렸다. 평소 같지 않은 생략은 1950년 동안 급상승이나 이륙할 때의 치명적인 결과로 초래되었다. 모던 빌트 액라인 온 테이크 오프 앳 월드 워이 에어쇼 리딩 펜실베니아 2002 액라인 위드 폴리시 마킹즈 YAK-9T 실화우에트 컴페어드 투 안 얼리 베리언트 액라인 레이서 1990년대 초기 야코브레프는 워버드 에어쇼를 위한 제2차 세계대전대 원형기에 엘리슨 V-1710 장착하는 등 복제 비행기로 액라인 과 엑스리 제품을 만들었다. 엘리슨 엔진을 쓰는 현대 복제기들은 엄격하게 시계방향으로 돌던 원래의 소오련 V-12 동력원과는 달리 시계반대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를 가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